소기 노란 홍감자 판매 완료.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시감자 종자, 소기 노란 홍감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홍감자를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주문 주시고 재주문해주신 건도 상당히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으로 고추, 참깨, 들깨, 쌀, 잡곡 등 다양한 품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판매 완료 감사합니다.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임직원 일동올림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닷컴 조용히 네 명시간과 계약재를zam 수 있습니다. 가능한ぐ fouled에 올라오는skap에 방문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하시면 이야기를 도움이 되셨습니다. 잘 지배해 드릴게요. 신바람köping.